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건 할 유즈맵은 아이어 프로토스 캠페인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추천 받은게 아니라 그냥 검색하다가 있더라구요 댓글에 스탑1을 안해봤으니까 스탑1 캠페인이 되는 스탑1의 캠페인에서 2에서 할 수 있는 모드를 유즈맵을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있길래 먼저 해볼까 합니다 아이어를 되찾고 암으로서 쓴 다음에 이게 공허의 우산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라고 해요 야생자가 커지기 시작하면 위치 처리하지 못했다 간편한 속도로 불어난 야생적은 행성 하나둘 파괴했다 지금 야생적은 아이어에 발견됐다 야생적은 정해지고 막기 아이 프로토스 처벌전소가 시작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서가 짐 이후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생적을 막아내는 프로토스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죠 저도 지금 발견한 거라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해봤던 그 유즈맵 중에서 최근 게 아닐까 싶네요 공허선 다음이니까 저건 뭐죠 대포 같은거는? 관문 위에 있는거? 딱하게 떨어질테 방어 준비를 해라 함대가 급히 소환되고 있지만 아마 지생목력 막기 힘들거다 지금 공격을 막지 못하면 아이어가 함댁될수도 있다 언제나와 같이 저그는 낙하기로 내려오네요 아무것도 안들어있는데? 아 저 낙하기에서 가시총수도 떨어지는구나 처음 알았네요 사도도 있고 확실히 공허유산 거라 그런지 이것저것 맞네요 사도가 어디서부터 있던거죠? 공허유산부터 있었나요? 전부터 있었나요? 누가 봐도 저그기지같은데 땅도 봐도? 되게 몬스터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이것저것 나오죠 이거는 노래가 없으니까 저작권 음원 걱정 안해도 되겠다 잘못해서 저작권 음원 때문에 영상이 끊어지는데 그런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돈을 처음 이렇게 주고요 딱히 업그를 할건 없네 이렇게 용기병과 강전사가 있고 건물도 뭐 지을 수 있나? 건물은 딱히 없네 캐논이랑 막는거죠? 블록 파괴된건? 이건 뭐 도움이 되는거야? 블록 파괴된건? 딱히 하는게 없는거 같은데? 차원감물을 변화시켜 사용하세요 강전사 용기병 뿐이다 우주모함 한대가 추락했다 모두 포위된 상태다 얘네는 뭐 이제 회전하면서 때리는거죠? 그럼 저건 봤지 일단 일꾼 먼저 뽑아야겠다 되게 일꾼 적게 준다 이거 밀리에서 훨씬 많이 주는거 같은데? 가스나 하나 한번 보내볼까? 궁금한데? 여기 뭐 꿀렁꿀렁 거리지 않나요? 뭐 있는건가요? 캐논을 하나 박아보자 꿀렁거리는데? 아이고 지을 수가 없네 그냥 가자 죽게 하겠어? 추락한 승무원들을 구출하나? 이게 뭐야 우리꺼야? 뭐야? 뭐야? 아 원래 침공이 떨어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얘네가 살아남은건가? 우리 편이죠? 그럼 뭐 가면 되나 그냥? 일로 가자 먼저 여기가 좀 가까우니까 공업 다 우리꺼 같은데? 딱히 내가 조종할 수 있는건 아니네요 불멸자 이건 뭐야 파랑색은? 말살자 이런것도 있어? 생긴게 약간 다르네 얼굴이 얘는 좀 얘는 좀 뭔가 투박해보이는데 얜 좀 없어 보인다 가자 도와줘야돼 이렇게? 아.. 오오오 내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 끊을 것 같은데? 아, 얘네 도와주는 게 아니네 일로 가는 거네, 일로 가는 거네 하나 지워놓자, 좋아하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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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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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얘 지금 모아서 가는 거네 모으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괜히 갔어 안문도 다 짓고 가스가 너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업글 하지 말고 그냥 용기별로 뽑을까? 다른데 돈 같은 게 없네요 일로 한번, 일로는 이동 안 되고 여기 막혀있고 조용히 모아서 가자 오, 있겠어? 일꾼도 다 필요 없겠는데 아야, 실로 뽑으면 되지 뭔가 업글이 좀 돼있어, 이거 보시면은 체력이 추가로 있다고 그러고요 느리지만 변화물질 탈환을 발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 반물질 탈환 강력한 데미지 뭐 그런 뜻이겠지, 중갑 하나 올리자 아, 이게 황혼 회의가 없어도 건설이 되나봅니다 인구수 올려주기 어, 그렇네, 상관없네 어떤 게 모아서 가자 아까 몇 마리 있었죠?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가봐야 알겠지 이게 막는 게 얘네가 막아주면은 나는 뭐 막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얘네로는 그럴 거 같고 이거 뭐 내가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죽여보자 다른 게 없는데? 이 R은 뭐야? R은 선택도 안 돼 아, 이게 내 쪽 이거구나 내 쪽 거구나 우리 거 방어물인가 보다 다음은 느려지는 거 멈추는 거? 내 목숨을 아이어리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좀 가자 내 목숨을 아이어리 내가 돌아왔다 넉넉넉 밀겠지 알아서? 이게 되게 좋다는데 거의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이거 하니까 되게 편해 어, 여기 쉬운 걸 해야지 나는 쉬운 게임을 요즘 하고 싶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아직 잘 안 보여요 게임 쉽게 쉽게 해야죠 아무래도 이런 게임은 정신 없어서 못 하겠던데 질러 뽑자 어클도 해야 될 거 같아 왠지 뭔가 더 깨라 그럴 거 같아 저 깨면은 금방금방 모이네 병사가 아래에서 고치는 거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가자 얘네한테 불러와서 싸우게 하면 안 되나? 싸워 그치 그치 얘네가 싸워주잖아 얘를 왜 이렇게 셌냐? 어, 빨리 잡아줘 잡아줘 공중 때리는 거 어딨어 여깄네 요거, 요거, 요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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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더 모아서 가자, 그치 괜히 죽었다가 오래 걸릴 거 같아 천천히 하는 걸로 오재 오재 어딨어? 이거야? 아, 야 이거 봐주셨구나 아 이게 아 이게 무너져서 내려온 거고 되게 크다 이런 것 한 거? 저게 원래 그건가 보다 원래 그 사이즈 캐리어 같애 일꾼이 별 필요가 없다 많이 줘서 업글만 하면 되겠네 곰박업하자 곰박업 어 됐다 마나 댕댕이가 지금 게임 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짖지말로 간식 줬더니 간식 더 달라고 짖는 건가? 개새끼야 이거야 이거 게임은 어떻게 되지? 깨지네?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뭐죠? 차원장인 서빙 메틀 점검날에 핵이 이상이 생기면 도시가 완전히 마비된다 동력을 모두 방어해야 된다 뒤에 있는 불멸자들이 방어중이다 이거 얘기하는 건가? 아닌데? 아 이거? 무적인데 뭐 어때 가자 우리 군주도 있네 커서 그런지 잘 주는데 좋아 좋아 야 이거는 어떻게 샤버그럼? 아 이거 이거 하면은 주려나? 이거 하면 주려나? 보이는 거? 어 뒷덩어리 줘 보이는 건 안 주던데? 여기서 나왔다 가장은 딱히 뭐 할 거 없을 거 같은데 그냥 보내면 될 거 같은데? 구경이나 할까? 되게 짧을 거 같네요 하나하나가 첫 번째 걸 짧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선봉대 사거리 6 횟수 16 열여섯 열여섯 야 안으로 죽여 못 밀 거 같지? 뭔가 느낌이 쎄한데? 흠흠흠 아냐아냐아냐아냐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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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공습을 방해하기에 지금 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침코하기 전에 방어 준비를 해야겠다 전쟁을 위해서 코를 코프롤로 구역을 떠돋는 여행 아이어박으로 나갔다 아몬의 하수인도로 추천된다 아 첫 번째 걸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누군가 야생적을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무리 아니라면 누가 야생적을 조종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첫 번째 편이 끝났네요 다음 편으로 바로 이어서 가죠 그냥 편마다 하나씩 끊어서 하죠 뭐야 뭐야 아직도 여기 있는 곳이요 입문 끝났어 잘 만들었네 자 그럼 다음 편으로